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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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잇! 자 다들 이제 집중하자 좀만 더 쉬죠 3시간 동안 쉬었는데 부족해? 그래요 이제 다들 핸드폰 집어넣고 집중합시다 아 네 저는 좋습니다 리찬아 리처님! 리처님 일어나세요! 냅둬 그냥 진행하자 이번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 아 정말요? 어디에서요? 다나와 라는 사이트인데 아는 사람? 저.. 저.. 아는 것 같습니다 삥! 저기요 성원님 아 네 저희가 진짜 몰라서 손 안 들었을까요? 아아 제발 눈치 좀 있어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때는 삐쭈님이 무슨 말하면 아 됐어 그만해 잠시만요 삐쭈님 저 평소에 안 이루는 거 아시잖아요 평소에도 맨날 그러잖아 성원이 좀 그만 괴롭혀 성원님 제발 듣고 있어요? 아 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공과사 구분하려고 몇 번을 야 그만 좀 하라고 회의 좀 진행하게 리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저 혼나고 있는 거 안 보여요? 계속 혼내주세요 준형님 회의 안 할 거면 저 퇴근해도 되죠? 아니 지금 2시 반이야 맨날 회의하자고 불러놓고 뻘소리만 해야 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뻘소리는 니가 제일 심해 아줌마! 여기 막걸리 한 병 더 주세요! 어 류천아 일어났어? 류천아? 내 말 안 들려? 언... 어? 마 닥치라 개시끼야 그래서 회의 주제가 뭐라고요? 어 이번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안 물어봤어요 어 니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요? 어 그래서 그런데요? 뭐가 그런데야 됐어요 회의나 진행하세요 어 아무튼 이번에 다 나와라는 사이트에서 아까부터 자꾸 뭐가 나온다 그래요? 아니 사이트 이름이 다 나와야 어 미쩨야 회의 중이니? 어 네 팀장님 어 회의 방해해서 미안한데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될까? 좀 중요한 거라서 아 네네 하세요 이제 퇴근해도 되죠? 안 돼 그럼 캠핑 갈까요? 어 캠핑 좋아요 와 저도 캠핑 좋습니다 캠핑 좋지! 아니 제발 단 1분이라도 집중해주면 안 되냐? 광고는 만들어야 될 거 아냐 캠핑 장소부터 정해요 아니 얘들아 캠핑하면 가평이죠 강원도 어떠세요? 원옥계역 DPJ 전 PC방 어 PG야 혹시 회의 중이었니? 아니요 어 회의 방해해서 미안한데 캠핑 장소 내가 진짜 좋은 건 알고 있거든 알려줄까? 어 알려주세요 팀장님 이제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 살까요? 어 좋아요 쇼핑! 여행 가기 전에 장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성우님 재밌어요? 아니요 혜원아 그래도 할 거면 다나와에서 검색해줄래? 싫어요 네이버에 살 건데요 제발 영상 하나만 뽑자 그래서요? 월급 받기 싫어? 참나 알겠어요 필요한 거 뭐 있죠? 캠핑카! 아니 무슨 사이트라는 게 광고도 없어요? 없으면 좋은 거잖아 어쩌라구요? 그리고요? 어 그리고 뭐든 제일 최저가로 찾아준대 그래요? 그럼 최대한 비싼 걸 사야겠네요 아니 최저가 비교해주는 덴데 왜 제일 비싼 걸 골라? 돈도 잘 버는 양반이 그런 거 가지고 쪼잔한 게 왜 그래요? 캠핑 가는데 6,700만 원짜리 캠핑카를 산다고? 그럼 걸어가야? 아니 뭐 꼭 안 사더라도 렌트할 수도 있고 또 뭐 필요하죠? 피규어요 아니 캠핑 가는데 뭔 피규어야 돈도 잘 버시는 분이 쪼잔하게 왜 그러세요 이거 사면 되죠? 또 뭐 필요하세요? 저는 노트북이 고장 나서 노트북 필요합니다 사양은요? 어 되도록이면 CPU i9의 화면 크기는 17.3인치 메모리는 32GB면 적당할 거 같구요 그래픽카드는 RTX 2080에 두 개는 들고 다니기 적당하게 4kg 정도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529만 원? 와 할인 엄청 많이 받겠다 하하하 저는 좋습니다 어 비쥐아 쇼핑하고 있니? 팀장님은 필요한 거 없으세요? 어 나는 골프채 골프채 1억 7,0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 괜찮으세요? 어 ws! 충분하다 고마워 오케이 그럼 결제할게요 야야야! 잠깐만! 피춘님 인증번호 하나 갔을 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에 다나와 살법 그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라서 아 다나와 살법이요? 근데 그거 이미 유행이 너무 지나가지고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... 다나와 살법!